제14회 출남배 8강과 4강 경기 직후에 양딩신 구단이 자신의 은퇴를 걸고 리시안하우 구단을 저격했습니다.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리시안하우가 인공지능의 혼수를 받은 것이 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딩신이 리시안하우에게 진 출남배 8강대국이 바둑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일치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치율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좋은 수라고 추천하는 블루스팟을 얼마나 많이 두었냐를 따지기도 하고 인공지능 추천수 3가지 중 하나를 얼마나 많이 두었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집차이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국의 7가지 인공지능 일치율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카타고 40블록을 10만 플레이아웃 돌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블루스팟 기준으로 10만 이상 돌렸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의 플레이아웃이 딱 10만이 될 때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수를 둘 때마다 항상 리치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켰습니다. 그래야 플레이아웃 수가 더 정확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1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카타고 40블록이 한 형세판단입니다. 블루스팟인지 여부 등을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블루스팟, 최선인수 3가지, 최선인수 5가지를 기준으로 할 때의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김성룡 바둑랩에서는 한수 또는 두수 빼고는 리시안하우가 둔수들 모두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3가지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무려 13수나 추천수 3가지 밖에 있었습니다. 김성룡 바둑랩에서도 카타고 40블록을 돌렸습니다. 몇 플레이아웃을 돌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까지 통일해도 리치를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3과 둘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잘 설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룡 바둑랩에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천수 3가지에서 벗어난 리시안하우의 수 13개입니다. 여러분도 리치에서 카타고 40블록으로 돌려보십시오. 이것은 집손해를 보았다고 카타고가 판단한 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양딩신과 리시안하우가 집손해를 본 수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손해를 기준으로 산출한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이것은 7가지 기준의 인공지능 일치율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블루스팟 기준일 때보다 0.0집 이하 손해가 기준일 때 인공지능 일치율이 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블루스팟이 아니더라도 0.0집 손해인 수를 몇 번은 두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대국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리시안하우의 인공지능 일치율이 양딩신보다 상당히 더 높습니다. 하지만 김성룡 바둑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바둑에서 리시안하우는 0.5집 넘게 손해본 수를 무려 17번이나 두었습니다. 바둑 내용은 무시하고 수치들만 비교한다면 신진서 구단을 무지막지하게 뛰어넘는 넘사벽 기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리시안하우가 인공지능의 훈수를 받았다면 들키지 않기 위해 힘 조절을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카타고에 따르면 159수까지는 집 차이가 4집 넘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리시안하우가 불리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보기 드문 바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 이득을 보았다고 카타고가 판단한 수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 영상에 쓰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아주 많은 시간의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일치율을 단면적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대국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초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